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남은 주지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울 강북구갑에 존경하는 천준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의원입니다. 질의할 수 있도록 좀 복귀해 주십시오. 평판은 뭐 빨리 하세요. 질의 끝나고 하시죠. 이미 벌써 내가 얘기했는데 질이 끝나고 하시자고 주질의 그냥 지나가는 투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난 듣지도 못했어. 자 질의하세요. 천준호 의원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이거 뭐 소리 지낸다고 내는 거 아니니까 질의하세요. 총장님 공기선거법 제277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질의 끝나고 드릴게. 좀 질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주질이 다 끝나고 드릴게. 내가 진행을 해요. 주질이 끝나고 드린다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네 분 남았어요. 네 분. 네 분 끝나고 내가 드리겠다 이거예요. 잘못됐으니까. 4분 남았으니까 사회는 제가 보는 거예요. 독단이 안 돼. 드린다니까. 드린다니까. 아니 드린다니까. 아니 드리니까. 아니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 드린다니까. 아니. 그리고 조은 위원님. 조은 위원님. 그렇게 소리를 위원장한테 빽빽 질러도 되는 거예요. 뭐 어디서. 어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오. 자 천준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아 드린다니까. 네 질의하겠습니다. 아 드린다고. 못 주겠어. 자 천준호 의원 질의하세요. 아니 내가 사회 모르는데 왜 자꾸 가지고 말이 많아요. 아 드린다고. 네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 드린다고. 아 드리니까 좀 기다리시라고. 지금 주십시오. 지금. 아 드릴게요. 자. 지금 주십시오. 아이 진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만희 강사님 뭐 하시는 거야. 내가 드린다고 했잖아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드릴게요. 아니 신상 문제는 주질이 끝나고도 할 수 있어요. 주질이 끝나고도 할 수 있다고. 아 드릴게요. 아 드린다고. 아 드린다고. 자 천준호 의원님. 자 조용히 해주세요. 김용빈 상무공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아 이미 얘기했으니까. 내가 드릴게. 주질이 맞추고 하신다잖아요. 아 드린다고. 아니 내가 드린다고. 지금 드려요. 지금. 아니 이미 드린. 질의를 내가 얘기했으니까. 지금 끝나고 하라고. 이만희 강사. 아니 너 가만히 줘. 낼 수 있는 거야. 애들이야. 간사님. 안 주신다는 게 안. 간사님. 내가 안 드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드린다고. 주질이 끝나고 내가 드린다고요. 아. 나는 무슨 내용도 몰라. 무슨 내용도 모르니까. 내가 주질이 끝나고 드리겠다고요. 내용을 들은 것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드린다고. 지금 당각형. 아까 모욕 당했습니다. 뭘 모욕을 당해요. 모욕 당해 보실래요. 아니 뭘 모욕을 당했냐고. 그러니까 주질이 끝나고 내가 드릴 테니까. 아니 그게 뭐 주질이 끝났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감정은 조금 주질이 끝난다고 감정이 있고 없고 합니까. 이게 단골의 이걸로 끝났니까. 얘기하면 이걸로 끝나요. 어 저기도 문재선 전통발로 제기할 거고 얘기가 드렸을 텐데. 아니 저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주질이 끝나고. 자 주질이까지만 마치고 하시죠. 저도 질문할 권리가 있으니까 하신 데잖아요. 준 데잖아요. 그럼 파행됩니다. 뭘 지금 줘. 못 주겠어요. 못 주겠다고. 내가 이미 주질이 선포를 했기 때문에. 주질이 끝나고 하자고. 내가 안 드린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애들처럼 그래요.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주질이 끝나고 하자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할 얘기야. 내가 할 얘기라고. 애들도 아니고. 아니 애들처럼 왜 그러시냐고. 왜 안 드려요. 왜 해주세요. 내가 안 드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해주세요. 주질이 끝나고 드릴게. 왜 해주세요. 왜 해주세요. 왜 해주세요. 아니 모욕 당한 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모욕을 당했어도 주질이 끝나고 하시면 되잖아요. 왜 폭제를 하세요. 왜 폭제를 하세요. 왜 폭제를 하세요. 아니 내가 주질을 빨리 끝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빨리 끝내요. 아니 주질이 시간을 끝내요. 아니 기다리는 사람 있잖아. 하루 초기 기다렸어. 아니 그러니까. 하루 초기 기다렸어. 아니 심장 문제가 주질이 끝난다고 바뀝니까. 왜 이만희 간사는 이것까지 그래. 주질이 끝나고 드린다니까. 빨리 주질이 끝내야. 다음번에 이제. 왜 이만희 간사가 잠깐만 얘기하니까 이렇게 되지. 아이참. 자 천준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질의하겠습니다. 아 그거 조용히. 아 드릴게요. 아 이거 창피해. 아 이러지 마요 진짜. 왜들 이래. 내가 안 드린다는 것도 아닌데. 의사일정은 제가 풀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계획이 있으니까 주질이 끝나고 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정도는 위원장의 권한을 맡겨줘야지. 그렇게 바랍바랍. 아 신상 발언이 주질이 끝난다고 바뀌는 거 아니니까. 주질이 끝나고 드린다니까. 왜 그래요. 아 내가 안 드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 제가 이 사람이 있는 거. 자격이 끝나면. 아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사회자 권한이지. 아 이거 애들처럼 왜 그래요. 하 참. 아유 참나. 아니 그 천준호 의원 질의하시고. 천준호 의원 질의하시고. 천준호 의원 질의하시고. 내가 드릴게. 내가 드릴게요. 아 소리요. 아 소리요. 빨리. 네. 기회하겠습니다. 네. 김정은 팀원 질의하시고.